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산능력검영시험, 한능검시험을 위한 교재 3권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 그리고 이 교재에 걸맞는 강좌 3개에 관해서 안내 드리고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능검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 보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컨만 통과하면 된다. 상대평가 아니라 절대평가 아닙니까? 운전면허시험처럼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성비를 극대화시켜서 가장 나는 빨리 컨만 통과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와 강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선생님 뭘 한능검 통과하는데 그러면 교재가 3권이나 봐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안내 드리는 것이죠. 원래 작년에 제가 이걸 냈거든요. 이게 작년 한능검 피계노트고 이번에 나온 한능검 피계노트예요. 작년에 이걸 낼 때 제가 OT 강의 찍어놓은 거 보시면 되게 임팩트 있게 세게 이야기해요. 난 사실 이 책을 내고 싶지 않았다. 이 책과 강의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이유는 국사편찬위원회, 저 한능검 시험을 주관하는, 이게 한능검 시험인데요. 이 시험지를 주관하는 곳이 국편에서 한국사에 대한 어떤 교양으로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3급, 2급 등급도 정해놓고 그래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한테 또는 교사가 되거나 또는 공기업에 가는 분들한테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자. 교양 차원에서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한국사의 교양을 위해서 만든 어떤 시험 취지와 다르게 이것이 또 공무원 시험의 어떤 자격으로서 가져오라 하니까 이 강의를 듣는 수험자 입장에서는 공격지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 소방, 실급 또는 군무원 또는 공기업이나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것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국사에 대해서 3급을 가져와라, 2급을 가져와라, 4급을 가져와라 라고 하니까 이 강의를 보고 이 교제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피리기노트를 내면서 아 이거 내면 안 된다. 그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거 좋게 말하면 비법서,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 비슷하죠. 왜냐하면 어떤 가장 뭐 그냥 한 일주일 정도 한 4, 5월 정도 보면 그냥 컷 통과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주니까 좋게 말하면 비법서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험생들 요청 때문에 제가 수급된 사이트에서 또 만들어달라 해서 어쩔 수준으로 만들게 되었는 건데요. 이미 1년 지났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거 보신 분들은 그냥 제 카페에, 네이버 제 카페에 보시면은 다들 그냥 컷 통과했습니다. 컷 통과했습니다. 그냥 선생님, 며칠 그냥 한 이틀 듣고 와서 컷 통과했고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이걸 왜 그렇게 냈냐 하면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또 눈높이에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제가 3종을 만들어 냈지요. 이걸 차례대로 안내드리면 하나는 개념 기출, 개념 메인에서 개기 한 컷, 이거는 기계 한 컷, 이거는 필로 한 컷이거든요. 이거 하나만 해도 돼요. 또는 이거 하나만 해도 돼요. 이거 하나만 해도 되는데 왜 그럼 3종을 냈느냐 하면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필로 말고 나는 개념서를 보고 싶다. 나는 기출을 우선으로 보고 싶다. 나는 그냥 필기로 보고 싶다 해서 수험생들 수요에 따라서 제가 취지에 맞게 이렇게 3종을 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 더 이러면 안내 간단히 드릴게요. 원래 이 한국사 능력 금융시험은 제가 원래 1회 때부터 과거 수능 강사할 때부터 강의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시험에서 하는 걸로 대체되면서 제가 이것도 수험생들을 위해서 강의하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매회마다 직접 시험치러 갑니다. 제가. 제 카페에 네이버 카페 가보시면 성적표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늘 시험치러 가고 그리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시험을 치고 난 뒤에 시험 당일날 끝나자마자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제가 가답안을 제 카페에 올려드립니다. 네이버 전환길 한국사 카페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장 먼저 올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응시하러 가서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시험 시작하고 30분 지나면 이제 답안지 제출하고 나가도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카페에 가답안 올려드리는데 직접 제가 치고 하다 보니까 뻔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의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교양으로 듣는 분들은 제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자세히 하는 강좌, 더 상세하게 된 교재를 보러 가시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주일 길게 2주 정도 그냥 간단히 그냥 보고 컷 통과하도록 만드는 운전면허시험처럼 똑같습니다. 운전면허시험도 컷만 통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맞게 가장 짧은 강좌와 얇은 교재로 그냥 컷 통과하기 위한 어떤 그런 좋게 말하는 비법서고 비법 강의만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차이가 뭔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겠지만 한눈금 시험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1년에 몇 번 있죠? 고급 기준으로 6번이 있어요. 짝수 달마다 있습니다. 1년에 6번 치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뭐 편하게 치러 갔다가 안 되면 한 번 더 치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두 번째 50문항이 나오죠. 객관식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대평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60점만 넘으면 3급이에요. 70점만 넘으면 2급이에요. 따라서 60점만 넘으면 되지 않습니까? 7급은 무려 70점 넘으면 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이민 갔다 와서 이 시험지를 50문항 치면 한 40점 정도, 30점 정도 나와요. 객관식이니까. 찍기만 해도 그런 거죠. 그런데 매공도 수준이라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제가 해드려야 될 게 뭡니까? 그냥 공부 안 하고 치면 30점, 40점 나오는데 이거를 20점에서 10점 올려서 이제 60점만 컷 넘도록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취지에 가장 최적화해서 가장 짧은 강의와 얇은 교재로서 내려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에 맞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하는 거면 운전면허 시험처럼 그냥 남길 교재 간단히 보고 그냥 컷 통과하죠.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 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요. 제가 이 교재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면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말씀드린 대로 계기 한 컷은 개념을 약간 좀 더 많이 넣어놓고 기출을 넣고 한 컷 이렇게 한 권으로 컷 통과한다. 기계 한 컷은 기출을 조금 더 많이 넣어놓고 개념 설명하고 한 권으로 컷 통과한다. 그리고 필기노트 그 안에도 역시 개념하고 기출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한눈검 시험이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몇 회 응시하려고 하죠? 당장 다음 달에 있는 게 이게 지난 달에 시험이 시험치로 갔는데 62회 시험지고요. 서울에 있는 삼선중학교에서 제가 응시했거든요. 아마 지금 이 강의 찍는 시점은 제가 1월에 찍으니까 2023년 1월 63회 시험을 치는 분들이 있다면 말 그대로 지금까지 63회나 시행됐잖아요. 50문항식. 문제 나올 게 다 나왔어요. 선택지에 항상 실리는 말이 실립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것만 파악하면 되잖아요. 역사에 어떤 광대한 내용 또는 깊이 있는 내용 알 필요가 없어요. 이게 크만 통과하려면 그래서 이미 문제의 은행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을 조금 더 보고 기출을 조금 보고 가도 컷 통과하고요. 기출이 조금 더 많이 된 걸 보고 개념 되는 걸 보고 가도 컷 통과하고요. 필기노트만 보고 가도 또 컷 통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개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이 중에 뭐? 택일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추천해 주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알겠어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나는 그래도 개념 조금 더 자세히 보고 기출을 조금 맛보고 가겠다. 이거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 색깔입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나는 그래도 기출을 조금 더 적응하고 개념 조금만 보고 가겠다. 이거 기출. 기계 한 컷 이거 보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필기노트 그냥 이것만 보고 가겠다. 이것만 보시고 갖다. 어떤 걸 보더라도 뭐 한다고요? 컷 통과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리면 그런 수험생 대상으로 하는 전문화된 교재와 강의로 되어 있다. 이래 보시고 그래서 비포스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취지에 맞게 만들어져 있다 말씀드리고요. 한능검 시험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이미 1회 때부터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공무원 수험생들이 이걸 원하니까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직접 응시도 하고 교재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관련된 강의 안내드리면 바로 이 강의가 되고 지금 OT 강의 겸 1강 찍을 건데 선사시대를 찍을 건데요. 이 강의도 3개를 제가 만들 겁니다. 강의 강좌 이게 뭐냐면 완성입니다. 30강짜리고 이거는 15강짜리고 10강짜리인데요. 이 각각의 교재마다 각각의 3강이 다 있어요. 그럼 선생님 저는요. 한국사 전혀 매국노 수준이고 이미 갔다 온 수준이라서 하나도 모르겠고 이 강의 강좌 이거 하나만 듣고 가면 돼요. 30강짜리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게 이 강칙을 제가 찍을 거고요. 그리고 2월달 정도 돼가지고 이거를 절반 줄인 압축을 또 하나 찍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적특강 이거는 시험치기 직전에 제가 또 보호하든지 하는 거라고 하는 건데 이거 셋 다 듣습니까? 아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강좌 하나만 들으면 되는데 사실은 기적특강 이거는 초보 수험생들이 보기는 힘듭니다. 이거는 그냥 시험치기 직전에 그냥 아 나 모르겠어 그냥 짧은 거 실강짜리 한 번 보고 갈래 하루짜리 하루만 보고 가는 강좌가 이거입니다. 아시겠죠? 한 2, 3일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 한 일주일 정도 30강이니까 뭐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이렇게 가시면 이것도 퇴근입니다. 공무원 우리 한국사는 절대 그렇지 않고 이거는 한릉금 시험이니까 문제은행식으로 나오니까 늘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이렇게 하고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자세히 보고 더 자세한 교제와 강의 보면 시간 낭비입니다. 딱 깨놓고 수험생용 전문 강좌와 교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전연자는 한국사를 교양 수준으로 좀 들어봐야지 재난기 쌤 강의 들으면 좋다고 해서 그걸 듣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오직 수험용으로서 가장 얇은 교제 알겠죠?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강좌 장인 눈높이와 맞게 하나 딱 듣고 시험장에 가 그러면 그거 통과한다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맞는 강좌와 교제다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요.